여러분 지금까지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태양계 행성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프로젝트도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원료로 만들 수 있겠죠 태양의 지구의 크기 1로 놓았을 때 각각의 행성이 몇 배 되는지 교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응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